인천의 길 인천의 길 총 연장 4.68km 총 사업비 6,500억 원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육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두 개의 사장교가 이어진 모습으로 인천의 위용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주경간장 560m로 국내 사장교 중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메인 사장교는 세계 최초 초고강도 기가스틸 사용 물을 형상화한 사각형 모양의 주탑으로 기술력에 독창성을 더하게 됩니다 주경간장 280m의 영정측 사장교는 국내 곡선 사장교 중 최장 경간을 자랑할 것입니다 제3연육교는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 방향이 직결 연결되는 루프형 입체 교차로와 변형 클로바형 교차로를 적용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천의 교통 흐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여의도에서 30분만에 공항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영종청나 제3연육교는 단순한 다리를 뛰어넘어 하늘, 땅, 바다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 플랫폼입니다 보행자와 사전거 겸용 도로는 탁 트인 바다 풍경과 함께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뷰 조망이 가능한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80미터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도 건설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교량 전망대에서 인천을 360도로 조망하는 경험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쪽 하늘의 일모를 바라보며 조망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게 될 교량 하부 전망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게 될 대한민국 최초 해상 교량 위 버스 정류장 전시관, 체험관, 옥상 쉼터가 한 곳에 조성되는 제3연육교 홍보관 파체로운 활동이 가능한 교량 주변 수변 광장과 친수 공원까지 제3연육교 주변 곳곳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영종도가 자랑하는 휴식 공간 영종 하늘 공원에 이어 노을 전망 쉼터에서는 바다와 교량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라인 번지점프 엣지워크 등이 설치되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이들에게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더해지면서 제3연육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더 큰 바다를 품고 더 넓은 하늘을 향해 아름다운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자연과 더불어 내일로 영종청라 제3연육교 인천시민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웅대한 도약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외국인 첫번째 встрет지 못한 그녀물 유니 그녀물 그녀물 독일 그녀물 감사합니다.